작전상 후차라고 말해, 기절이라고 말해, 무슨 수를 쓰면 다시 오겠다고 말해!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? 다시 스쳐 지나가 버린 운명 앞에 서 있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? 우리의 멀어지는 너에게 참하지 못했던 Say goodbye 내 곁에 돌아와 언제라도 찾아와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?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